그런데 이런 똑같은 사례는 아니다 하더라도 물론 경제 규모라든지 방법 잘하겠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는 흑사평이라든지 한국만 놓고 보면 분명히 퍼지는 전염병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서 시간에 맡긴 거였었나요? 과거에 대해 보면 어떠셨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다시 연구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가장 유사한 가까우면서도 유사한 질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지난 10년 정도를 돌아보더라도 메르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그러한 질병들은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이 됐었고 뭔가 통제가 가능했었고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질병 수준이라고 한다면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가장 비슷한 형태인 것 같고요 당시에 스페인 독감 때는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전체 세계 인구가 약 16억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렇죠. 전 세계 인구의 한 3%가 세상을 떠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컸던 질병, 전염병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것은 14세기 초에 흑사병을 보통 들죠 예전에는 그 원인을 잘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알려진 바로는 몽골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그때 원나라 당시에 말하고 같이 갔던 쥐들이 패스트균을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옮겨갔고 그게 이제 퍼지면서 서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던 질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벤치마크일 수도 있지만 3분의 1이 3%로 줄고 3%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난 비극을 가지고는 있지만 약 10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수치를 생각을 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엄청난 질병이긴 하지만 인류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능력은 사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희망은 있다 단지 좀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고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것은 계속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그렇게 비교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런 흑사병도 그렇고 어떤 질병이건 전염병이 돌면 격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요즘에 독서한다고 읽고 있는 책이 아이장 뉴턴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전기 같은 책인데 아이장 뉴턴이 대학 시절에 캔브리지였죠 캔브리지에서 공부할 때 그때 유럽의 패스트가 다시 돌았어요 16세기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아이장 뉴턴이 나이가 그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는데 결국엔 자기 집으로 돌아왔죠 5년 동안 집에 와 있었습니다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그 5년 동안 그 유명한 프린키피아를 지피를 하고 그런데 그 예도 나오지만 어쨌든 방법은 소설 중에도 그 데카메론이라는 그 소설도 사실은 흑사병 당시에 사람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숨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굴 같은 곳에서 그냥 그리고 숨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요된 고독이랄까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혼자 사색을 하고 요즘으로 보면 넷플릭스를 보고 책을 읽고 이런 건데 그게 뭐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당연히 더 좋지만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찾고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게 진짜 지금 코로나만 놓고 보면 진짜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 독함이랑 비교하니까 아직 조금 잘 대처한 것 같고 그 전에 패스트와 비교하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게 또 경제 액정을 하고 있잖아요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흑사병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좀 허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참 무식했다 할 수도 있는데 그 패스트가 도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죠 네 맞았어요. 수거트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격리를 하고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그리고 의료시설이 훨씬 더 발달하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하는 가능성들도 사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화이자니 이런 데서 백신이 90% 성공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기대는 해보고 있고요 역사를 배우니까 조금 마음이 심적이 위화일 텐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도 조금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최근 말고 몇 기월 되긴 했는데 책이 나오셨어요 그동안 쓰셨던 좋은 칼럼들을 모으셔서 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제공만 놓고 보면 훌륭한 에세이 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물론 에세이식으로 되게 편하고 재밌게 쓰셨는데 내용은 그래도 저희가 울림이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배울 게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거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다 있어요 말씀들이 더 쉽고 재밌게 푸셨고 구체적인 사례도 말씀해 주셔서 기회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인구 문제를 처음에 다루시더라고요 인구 문제도 저도 관심 왜냐하면 부동산에 있는 프리미엄을 따질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 인구가 증가하는 거랑 거의 비례를 하거든요 그것도 인구 관심이 많은데 이게 아까 18억 지금 70억 그런데 어느 나라들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희 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 게 걱정이고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적정에 유지되는 게 좋은 건지 증가하는 게 좋은 건지 감소하는 게 좋은 건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이해하면 될까요 인구가 어느 수준이 적정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무식한 질문 드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경제학자들이 예전에 경제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제학 개론을 배우고 미시경제학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최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늘 다루게 되죠 그런데 최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좀 명확히 해야 될 것이 늘 최적은 무엇에 대한 최적이냐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서 최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다소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 이런 것들 만들어서 팔아먹기는 좋거든요 만병통치장 이런 거잖아요 인구가 어느 수준이 최적이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랑 관련해서는 국가 부채가 어느 수준이 최적이냐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국가 부채 같은 건 한도가 없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하는 MMT 같은 걸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건 아니죠 최적의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어떤 측면에서 최적이냐라는 건 다 있게 마련이고요 최저임금 당시에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때 늘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저개발국에서 무조건 올리면 소득이 늘어나고 그 소득으로 소비가 돼서 경제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최적이냐라는 것은 늘 고민거리가 되고 인구 문제로 돌아와서도 어느 수준의 인구 규모가 최적이냐라는 것은 우선은 전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최적이냐 국방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인구 최적이다라고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저희 중국 이런 그렇죠. 저희 6.25 때 1.4 후퇴할 때 그냥 인력이 밀린 거잖아요. 미군이 그런데 우리나라 토지 규모로 봤을 때 인구 밀도라는 측면에서 최적이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적어야 된다고 주장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질문이고 당연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현실을 우선 좀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인구라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거의 인구 증가율이 없을 정도로 0%에 가까운 수준의 인구 증가가 거의 5,0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이 돼서 오늘날과 같은 인간 형태가 등장했다는 것이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5,000년에서 1,000년 전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지만 생존율이 워낙 낮아서 결국에는 성인까지 유지가 되고 다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데까지 자랐던 사람들이 한 부모 아래서 2명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재생산만 되는 거지 인구가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되는 거죠. 둘이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일어났던 일이 태어난 아이들이 죽지 않고 생존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당연히 또 이제 예전에는 나이가 60이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구가 산업혁명 이후로 그러니까 대략 지금부터 200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증가가 더 빠르니까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산업혁명 직전 이럴 때가 전 세계 인구가 5억에서 10억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은 70억을 넘어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나 이럴 때 성장의 한계 같은 책들을 통해서 큰일 났다.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지구는 자원은 유한한데 곧 세상이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퍼지게 되는 것도 그런 결로가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엔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축의 작업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앞으로 한 7, 80년 그러니까 21세기가 끝날 때 정도가 되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 정도에서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통 예측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연구했던 조선시대도 그렇고 1960년대까지도 해서 보통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평생 토론을 낳았던 아이들은 6명 정도였거든요. 한 명이? 6명? 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6명을 낳으면 2명이 살아남았죠. 4명이 죽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다산정약용의 부인에 대해서 다산정약용이 쓴 부인이 죽었을 때 쓴 일종의 애도사에 보면 아이들은 몇 명 낳았고 몇 명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9명이 낳았는데 6명이 죽고 3명이 살아남습니다. 3분의 1만 남네요. 네. 그러니까 다산정약용 정도 되면 조선시대에 가장 부유한 층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을 놓고 보더라도 6명에서 2명이 살아남은 비율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960년대니까 저보다 한 5년에서 10년 터울로 선배들을 보면 형제가 6명인 사람들이 꽤 돼요. 5형제 많고. 네. 5형제 6형제. 대부분 그랬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평생 6명 정도를 낳는 것이 일반적인 게 1990년대 초에 2명까지 떨어지거든요. 30년 사이에 6명에서 2명으로 급락을 했는데 거기서 안 멈추고 계속 내려간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현재는 그것이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1명 이하로 떨어져서 저희가 진짜 OECD에서 최저 맞아요? 최저입니다. 최저인데다가 더 심각한 거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뭐 이상하게 보잖아요. 네. 최근에 사유리 씨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 이틀 취재검사가 1등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OECD 통계를 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숫자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적고 그게 우리나라랑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성들이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임신을 하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을 하는 숫자를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매년 신생아 숫자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40만 조금 아래 조길 겁니다. 30만에서 40만. 작년에는 30만도 안 됐어요. 30만이 안 됐죠. 27만까지 떨어졌어요. 갑자기 폭 떨어졌어요. 그랬죠. 그런데 거의 같은 수준의 아이들을 여성들이 임신은 하는데 그 아이들이 낙태가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통계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는 어렵죠. 산부인과에서 쓰는 마취제 양을 보면 대략 파악이 되거든요. 추정. 그런데 대략 그 정도에 굉장히 낙태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 그 여성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 낙태를 하느냐. 그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활의 어려움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낙태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어떻게 보면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출산율의 문제는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당연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허용한달까 아니면 개인의 그런 아이들을 더 낳도록 장려한달까 이런 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데 올해 4월, 5월에 결혼이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결혼을 밀리면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4월, 5월에 그때 코로나가 막 퍼지면서 결혼을 취소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6월, 7월, 8월에 다시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결혼을 안 하시면 출산을 할 숫자가 확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혼인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이런 사태에서 병원 가기가 겁나는데 또 임신을 안 하실 분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20년하고 2021년에 지금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질지가 정말 겁나는 상황으로 저는 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듣고 보니까 진짜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 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 심각하다는 게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불행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축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도 경제성장률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 그랬으더라고요. 네.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그런데 가장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남기는 부분은 그 출산율 부분이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올해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코호트라고 그러죠. 출생연도에 인구가 그렇게 확 줄어들면 이게 앞으로 그 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영향이 이제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뜩이나 출산율이 낮아서 우리나라 인구가 이미 2015년부터 감소로 돌아섰죠. 해외로부터 유입이 없다 그러면 자연 증가는 이미 감소로 돌아섰는데 그런데 이것이 더 악화되는 충격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왔고 그래서 인구가 유입을 따지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대략 한 2040년 정도부터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당겨질지도 모르는 좀 암울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게 좀 가속화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위기가 되는 거죠. 일단은 올해 결혼해야 내년에 애가 나올 텐데 일단 올해부터 내년이 더 적겠네요. 올해 나오시는 분들은 작년에 이렇게 했을 경우가 있는데 내년이 참 걱정이 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연령층이 확 그 해당 연령층의 인구가 확 주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전쟁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또 많이 낳아서 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생기고 베이비 부모 다시 한 번 생겼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리고 당연히 경제도 지금 어렵지만 2년 후를 내다보면 그때는 상당히 다시 코로나 없던 세상이 올 거고 회복이 되고 그런 것처럼 출산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경우에 물론 당연히 반등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일단 한 번 줄어든 인구가 있는 그 세대는 또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든 충격이 되겠죠. 아무튼 인구 감소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좀 우려가 되면서도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겠구나 가정에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휴 시간이 오따가 말했네요. 30분씩 끊고 하려고 하는데 50분이 지났습니다. 벌써요? 말씀을 너무 재밌고 알기 쉽게 해 주셔서 너무 재밌어요. 진짜 경계학을 다시 받는 것처럼.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 책도 한 번 보시면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 이 말투로 그대로 써 있습니다. 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브에 뵙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 곡은 그렇게 해야됨을 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고통이 되過нюд μπο든데요. 여러분은 원ар들로 승리해서 보내주시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